아르마 드랑고 차량입니다. 신형이죠? 제가 한번 촬영할게요. 일단은 배터리를 바꿔볼게요. 디구츠라고 있는 타이어가 되게 좋아요. 이룬 타이어 치고는 이따 왜 자꾸 베끼지? 밑에 것만 베끼면 되는데. 그쵸? 배터리 하나 들어가는 거죠? 네.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. 아니 왜 바디를 왜 베끼는지 모르겠어. 그쵸. 위에 걸 베끼면 좀 언제. 이걸 안 해도 뭐지? 집어넣네. 그냥 이걸 집어넣어서. 이거는 지금 일반 배터리도 있고. 8차 4W 하면 더 힘이 좋겠죠. 일단 7.4V로 먼저. 7.4V로 먼저 할게요. 네. 살짝. 이게 지금 방수도 되고요? 네. 방수. 방수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띠이디 걸 거예요. 띠이디. 자. 여기로 이제 세팅할 수 있고요. 조향, 속도, 속도대형보다 좌우. 그 다음에 트림. 그 그런 거 세팅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끼는 거에요. 바비피널. 이제 여름이 된 거 같아요. 반반 찍고 자야 될 거 같아요. 긴바지를 긴바지를 지금 막 걷어 올렸습니다. 긴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. 지금… 감사합니다.